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니트는 등에 저희 엔하이픈 로고가 있는 게 정말 포인트인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진짜 예쁜 옷인 것 같아요. 이 니트 소재답게 좀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 안 바뀌는다. 이거 많이 없어. 가위, 가위. 저 흔적이 없어.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아, 아, 아. 안 나, 안 나, 안 나. 아, 이거 다시, 다시. 코를 막고. 아, 이거 근데 안 했는데. 아, 진짜. 진짜. 아, 아, 아. 으아아이, 쑤. 막, 말해봐요. 비정도 못 했어. 아, 아, 아. 우와, 진짜. 예? 아니, 아니에요.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유닛으로 찍는 그런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케미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좀 나설 촬영이 되죠. 히트!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 안 이쪽으로 이렇게 봐. 저희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브앤타의 큰 뮤비 촬영 첫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워낙 케미가 좋아서 같이 찍어야 하는 씬을 굉장히 순조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순조로의 저녁이 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열정으로 다 이겨야 되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지금 잡아가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오늘 마지막 촬영이에요. 오늘 마지막 촬영? 아니 지금 마지막 촬영이에요. 끝난 마지막 촬영이에요.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갑자기 생각나요. 저희의 그런 이런 컨셉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이거. 베이골. 미어 케이크 같아요, 미어 케이크. 너라고 나 꿈을 쫓아가. 잘 들어. question for life. 박성훈입니다. 2002년 12월 8일. 보조금 현대무용. 연습은 피겨왕자 댄스화 피주얼. 2월 8일. 2월 8일. 사랑해요. 우리는 이제 촬영을 할 건데요. 기븐 테이크는 지금 시작합니다. 오. 오오.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 컨셉 약간 좀. 오늘 의상 컨셉이어서 좀. 좀 더 약간 시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날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다리가 귀여워 보이잖아. 그렇지. 막상 하려고 해도 좀 부끄러운데. 가는 선 넘어 파트. 처음 1절에서 제 파트인데 무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딱 무표정으로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난 너에게 걸어가지. 여기는. 난 너에게. 잠시만. 난 너에게 걸어갈게. 글쎄요. 저는 저랑 제이크 꼽고 싶어요. 마침 왔네요. 제이크. 엔하이픈에서 섹시한 멤버 두 명. 아 좋습니다. 우리.